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래프트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린이 휴지의 마크 생존기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저번에 우리 댕댕이 우리 휴댕이 휴댕이도 길들였고 이리와! 월! 이거 뭐 늑대긴 한데 하는 행동은 뭐 역락없는 댕댕이입니다 어이 휴골렘 일 잘하고 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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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여기 주변에서 조금 걸어다니면서 그 몬스터들 거슬리기 하는 놈들 싹싹 쓸어버려요 알았지? 아 그리고 지금 집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우선은 여기 위층은 원래는 쭉 올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막아뒀습니다 당분간은 요렇게 쓰고요 아쿠아리움 자체는 1층에서 2층까지만 쓸지 아니면은 또 따로 만들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3층부터는 그냥 공간 활용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으니까 그 뭐 아무것도 못해 아 그리고 말이죠 저번 시간에 그 온천을 좀 만들어 보려다가 제가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상황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꿀팁 많이들 남겨주셨더라고요 어 온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 마그마 블록 대신에 뭐였죠? 자 캠프파이어를 한번 피워볼 건데 야 잠깐만 이거 모닥불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실험삼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밑에가 마그마 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제가 지금 유리 좀 구워놨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또 꿀팁 주신 게 이 마그마 블록에서 시프트로 누르면은 어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오 개꿀 이건 아주 나이스 팁이에요 올라갈래 올라갈래 와 이거 가운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자 일단 실험삼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그마 오오우 오호 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언데요 이거 뭐 다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군데군데 박아놔서 그 딱 느낌만 살립시다 그래 이렇게 연기가 딱 나야지 뜨끈 뜨끈한 온천 느낌이 제대로 나는 거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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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무적 캠프 파이어네 물에다가도 절대 꺼지지 않아 굿 오랜만에 비오네 이거 야 이렇게 이제 바닥도 뜨겁지 않게 유리판으로 딱 해놓고 뜨끈 뜨끈한 느낌으로다가 저 뭐야 저기 위에 엔더맨 있네 저번에 못 봐가지고 어 오늘은 한번 좀 잡아 봐야겠네요 일로 와봐 나 이제 다이하던 남자다 어 너한테 쫄지 않아 어 어 어 잠깐만 너 말고 너 말고 아이씨 아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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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저를 공격한다고 했었거든요 가 curtля 눈싸움 안진다 음 으으음 으으으음 야 이거 벌써 온천 느낌이 이미 나네 크으 여기다 이제 물만 부어주면 온천 완성이에요 굿굿굿 쓸데없는 개고생 끝에 짜잔 짜잔 이렇게 이제 제거만 딱 해주면 온천 완성 킘도 아주 모략모략 나구요 완벽하다 하하하하하 일단 온천 한번 물 담그기 전에 이런 온천 같은 거는 몸이 녹아날때 딱 지져야 제 맛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일 한번 싹 끝내놓고 온천물 한번 지지러 갑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슬슬 농장을 다른 걸로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작물 이거 밀이나 호박 호박 같은 건 조금 심어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심을만한 게 있을까요? 보니까 사탕수수도 좀 심어야 될 것 같고 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할 게 막 계속 나오네 어... 어 뻐근해 아 빨리 온천에 몸 뒤지러 가자 으아... 바로 그냥 탁 트인 뷰가 인상적인 노천탕 입니다 으어어어어... 좋다 아하... 오 오... 시원하다아... 이렇게... 어 이거 뭔가... 어.. 이거 지금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하네 여기다가 주변 테두리만 싹 둘러가지고 완벽한 노천탕으로 만들겁니다 아.. 아휴..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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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합니다 아주 그냥 아 여기가 그냥 포인트네 이제 지친 하루에 일거래 딱 끝내고 와가지고 여기 노천탕에서 좀 휘면서 동물들이 잘 자라고 있나 한번 싹 보고 저 바깥 경치도 슥 보면서 완벽한 힐링 노천탕 예.. 아 좋다 진짜 아.. 이 정도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애용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냥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잘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집안에 따라온다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집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집 안으로 지금 들여보내달라는 얘기죠 이거 맞네! 휴냥아! 잠깐만 얘 집에 들어오네?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휴냥아 일로와 저랑 같이 잘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자봅시다 휴냥이 뭐해? 예? 이거 제가 침대에 있으면 같이 자라고 그러던데 야.. 노천탕 봐라 지렸다 어라? 얘 왜 이러죠? 왜 집에만 있습니까? 밤됨 한번 나중에 자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휴냥이 늑대 탈을 쓴 땡땡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널 일로와봐 휴냥아 쭈쭈쭈쭈 찹! 치면은 와 가라! 휴덱몬 하하하하 월뛰 얌이 어우 얌 얌 어우 얌 이게 이상한데? 뭐 때문에 이러지? 휴냥이가 저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니 휴냥아 문 앞에 꿀 발라놨어?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목줄이 조금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슈라리를 멀리 좀 데리고 다니고 하려면은 목줄이 필요한데 늪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는 계속 평화라 좀 안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오늘 여기 바다 뒤쪽을 한 번 더 살펴본 적이 없어서 저쪽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트가 좀 필요하겠죠 오케이 호잇 오 오 호호 요것이 보트구만 첫 항해입니다 우후 자 보자 어디로 떠나볼까 여기 한바퀴 뒤쪽에는 진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야 넓퀴 겁나 넓구나 저 앞에 뭐 섬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뭐야 아니 아니 여우야 니들이 여기서 왜 나와? 여우가 여러분들 바다 생물이었나요? 저게 굉장히 당황스럽네 어? 아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자자 저게 일리죠 그러니까 약탈자 그 정찰하는 약탈자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뺀 처음에 제 잡았을 때 오른쪽 위에 흉조가 떴었잖아요 아 뒤에 현수복 들고 있는 애가 그 약탈자 대장인데 쟤를 잡으면은 흉조 버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마을을 가면은 습격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레이드 각 나왔다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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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급한 거부터 처리합시다 일단은 아 사실 진짜 오늘 쟤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주변에 없어가지고 레이드는 다음에 해야겠구나 싶었거든요 이 친구들 유튜브 각을 좀 하네 어 어떻게 딱 때마침 이렇게 나오냐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거 보태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하하 하하 니들이 약탈자 대장이냐? 내가 저번에는 니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너희들 나쁜 놈이란건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나 다이아 휴지가? 하하 니들 참격시켜줄게? 일로와요 윤흠어 오의 난리 으 으 으 두 마리 조금 힘든것 같긴하고 어 헉! 어! 저거야! 좋았어! 징조벗부 떴구요! 응! 이제 이러면은 어... 자기네들 물을 죽였다는 표시로다가 제가 마을로 가면은 습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았어. 오케이, 우리 휴라리 데리고서 빨리 그 마을로 갑시다. 아... 드디어 오늘 레이드 한번 해봅니다. 예... 아... 안 그래도 몸이 좀 근질근질했는데 오늘 이 약탈자 무리와 한번 시원하게 전쟁 한번 치러 보겠습니다. 나와! 지금 내가 너희들 상자 할 시간이 없다. 어... 좋아, 마을 도착. 이제... 입성 들어갑니다. 갑니다. 마을 들어가요. 그렇지! 습격이 시작됐다! 동네 사람들 전부 대피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땡땡땡땡!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동네 사람들 전부 대피하세요! 이 마을은 이제 위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왔으니까요. 이 마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휴지가 말이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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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어우! 진짜 무빙 잘 치면서 살살... 오케이! 철골랩! 나이스! 어우, 대장까지! 호우! 호우! 하하! 별거 없잖아, 이거! 끝이야? 이게 끝이야? 너무 쉬운데? 야, 이거 철골랩이 사기긴 해, 근데 진짜. 땡땡땡땡!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이제 시작인가? 제가 이 마을에서 영웅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얘네들 뭐해! 집에 들어가! 약탈자들 막고 막고 밀려들고 옵니다. 응! 팀킬! 커트! 막! 카이팅! 카이팅! 막고! 카이팅! 퍼주고! 오케이! 오우! 오우! 한마리! 자, 남은 습격 두마리! 좋았어! 이거 근데 언제까지 나오냅니까? 한마리 어디갔어? 하나, 둘, 호달달달! 호달달달! 그래! 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침대 훔쳐와가지고. 저기요! 그...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어? 오우!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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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와! 잠깐만! 아우! 나와! 얘가 보스인가보다! 오우! 야! 방패! 너무 아픈데? 일로와 봐! 얘복 잡고!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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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은 뭡니까? 나이스! Two objectёт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끝이 아냐? 오늘 한번 해 볼 때까지 해보자 니들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고 들어가세요 동생 사람들 밖에 나오시면 안된다고 했어 닝낭닝 닝낵 닝 닝 닝 닝 닝 닝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오오오 Chernobyl 맞고 점프해서 어택 맞고 어택 맞고 어택 맞고 어택 자식아 자 보수 한 마리 또 올 것 같은데 제가 꼭 이 마을 지켜서 월 영웅이 된 다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풍공을 좀 뜯어볼까요? 아니 이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죠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마을에 위험으로부터 막아줬으면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요 님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정신 사나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거기 자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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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오 야 얘가 스폰 이상한 데도 했었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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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정신나간소 일로와봐 얘인가보다 너 일로와봐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일로와봐 짜식아 문 갇혀서 뭐다지 뭐다지 와 폭불소 뭐야 전지적살 툭 툭 툭 이게 체력이구나 나이스아 깔끔하게 마을에 영웅이 되었다 하하하하 좋았어 습격 아주 깔끔하게 승탈리 후우 그렇지 풍악을 울려라 나 이제 영웅이 되었으니까 영웅 대접 좀 받으러 가볼까요 아 주민여러분들 히어로 휴지의 등장입니다 사인해달라고요 아이 진짜 자꾸 열 받게 하고 아 아파 많이 아프다 여기서 죽으면 레전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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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뭐 뭐 줬어 이 타야? 뭐도 없어? 너는 없나?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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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습니까? 자 이 시간부로 하루에 하나씩 조공을 저에게 바치도록 합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할테니까요 마을 주민 여러분들 조공 하나씩 꼭 준비해서 꼭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웅이요 날강두요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떠돌이 상인이 있거든요 음 보고가 뭐 딱히 지금 당장 필요한게 없어 보이네요 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당신 라마들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밧줄이 당장 필요하거든 그리고 이 라마들 참으로 탐나 미안하게 됐어 내가 꼭 잘쓰리다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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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 잡아가지고 아야야야야 어 잠깐만 이거 얘들 못됐고 답니까 오우야 라마 이거 침 뱉는거 엄청나구만 좋았어 끈디생겼다 너네 일로와봐 죽는다 그 나한테 뱉는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아야 뚜고당뚜고 가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이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